럭키세븐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 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LED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색 LED 요즘 조명용으로 많이 쓰이는 백색 LED의 원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백색 LED 라는 것이 나왔을 때 예전엔 그런게 없었잖아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게 없었는데 90년대 말 청색 LED가 나오는가 싶더니 이내에 백색 LED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적색 녹색까지는 있었는데 청색이 없어가지고 빛에 3원색이 다 못 모였으니까 백색도 없겠거니 그러다가 청색이 나오니까 아하 드디어 3원색이 다 모였으니까 백색도 나오는구나 요정도로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조명용으로 쓰이는 뭐 손전등이나 그리고 이런 백색 여기도 백색 LED가 있죠 이런 선풍기에도 백색 LED 이런 백색 LED 들은요 들여다보면 안에 이렇게 점등 상태가 아닐 때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뭔가가 있죠 여기도 안에 노란색이 있고 이것도 아주 대놓고 노란색이고 이런 파워 LED도 칩 중앙부에 노란색이 있어요 특히나 새하얀 주광색 LED는 이제 요런 밝은 노랑이나 연노랑인데 요거는 이제 3000K 전구색이죠 전구색 LED에서 떼어낸 칩인데 요런거는 보면은 노란색이라기보다 오히려 귤색에 더 가까운 요런 색이 발라져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형광등의 원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빛이 나는 원래 최초의 발광원은 청색이고요 청색 발광원이 노란색 이게 형광제입니다 형광제에 맞아서 불이 켜지는 하얀색으로 보이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냥 삼은색을 다 모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발광원들이 촘촘히 박혀있고 제 손으로 가려보면은 가진 자리에 이렇게 청색이 보이죠 청색이 살짝 베어 나와요 청색이 베어져 나오고 그게 요 형광제에 닿아서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 물론 삼은색을 섞어서 백색을 내는 LED 도 있습니다 특히나 전광판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쓰이죠 전광판은 LED 모듈이라고 할까 겉으로 보면 LED 한 개처럼 보이는 그 속에 이런 촘촘한 발광원이 세 개가 이제 있죠 적색, 적록청, 삼은색이 있는데 그 세 개를 다 동일한 밝기로 켜면은 흰색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촘촘히 박아가지고 LED 전광판 만들잖아요 시내버스 같은 데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데서 보이는 백색은 삼은색을 섞어서 만드는 게 맞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빛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이것도 이제 7단계로 분절을 해서 그런 건데 무수히 많은, 이거 아날로그잖아요 아날로그 무수히 많은 약 700나노미터에서부터 400나노미터까지 파장대가 좀 처음하게 이어져 있는 그런 스펙트럼을 가져야 되는데 삼은색을 섞어서 만들면 스펙트럼 분포가 여기 빨간색에서 싹 올라갔다 내려오고 녹색에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청색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이런 띄엄띄엄한 디스크리트한 스펙트럼 분포를 얻게 되죠 이런 빛을 조이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색상을 가지는 물체, 사물 뭐 어떤 피사체 뭐가 됐든 그런데 맞았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색상이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나오는 햇빛이나 백열등 같은 거는 모든 파장의 빛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특정 파장의 빛을 잘 반사하는 물체, 어떤 특정 파장의 대역의 빛을 잘 반사하는 물체라도 다 대응을 해줄 수 있는데 삼은색을 섞어서 만든 LED는 이 파장에 일치하지 않는 이 적색 파장 대역, 그 다음에 이 녹색 파장 대역에 일치하지 않는 걸치지 않는 애매하게 노란색 파장 대역에 있는 이런 색깔을 가지는 물체가 있다면은 그 색깔은 선명하게 또렷하게 원색으로 보이지 않고 매우 칙칙하고 어두운 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색 재현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LED의 품질요건 중에 제가 기존에 많이 LED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태껏 이야기 하지 않았던 LED의 또 다른 품질요건 중에는 칼라 렌더링 인덱스라고 하는 색 재현력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 하면 CRI가 되죠 CRI 그래서 색 재현력이 높은 LED가 좋은 LED인데 그러려면 굉장히 골고루 넓은 파장 대역에 빛을 골고루 낼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3원 색을 섞은 LED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형광제를 통해 가지고 넓은 파장대의 빛을 골고루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요것도 이제 조명용으로 쓰이는 LED니까 칼라 렌더링 인덱스가 제법 괜찮은 LED죠 보통 한 80 이상 갈 거에요 지금 요 색감이랑 그 다음에 선풍기에 들어있는 LED 카메라가 색감을 과장을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색이 예쁘게 안 나와요 칙칙해 그러면 이제 CRI가 좋은 LED 핸드폰 조명 있죠 핸드폰 조명 핸드폰 그 스펙에 보면 하이 CRI LED 채용 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켜 볼게요 여기 눈으로 봤을 때 색감이 아까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괜찮아요 차이가 나나요 나란히 대조해 놓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LED 조명용 LED도 이 칼라 렌더링 인덱스가 높은 것을 선정을 하시게 되면 색 재현력이 이런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백색 LED의 원리 그 기작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